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당신이 먹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18세기 말 프랑스 대법원 판사를 역임했던 정치가이자 미식가였던 브리아사바랭이 그에 져서 미식예찬에서 했던 말입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먹는 즐거움을 주제로 식욕과 미식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사유했습니다만 폭을 넓혀서 무엇을 먹는가가 그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식습관은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하고 날씬해지기 위해서 또는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에 좋은 음식과 조리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TV나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정보들은 각기 다른 말들을 할 때가 많아서 종종 우리를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헛갈리게 합니다. 어떤 음식이 한 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별 효과가 없는 방법이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1942년생인 더글라스 그라함은 유명한 8.11 식단을 만든 의사이자 영양사인데요. 데미 무어, 제니퍼 애니스톤,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같은 수많은 스타들의 트레이너이자 피트니스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스로도 이 8.11 식단을 실천함으로써 그 효과를 입증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산음식, 죽은 음식에서 8.11 식단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책에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몇몇 상식에 대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건강식으로 알아왔던 여러 종류의 식품들과 영양소에 대한 오해들을 명확한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있는데요. 가까이 두고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거친 통곡물이나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이 변비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런 거칠고 뻣뻣한 섬유질은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점막에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대장은 이 거친 섬유질의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막의 두께를 더 증가시키게 되고 결국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음식만이 좋다거나 특별한 양생법을 권한다기보다는 인체와 자연의 명확한 원리를 바탕으로 편중되고 비상식적인 정보를 가려내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부터라도 당장 실천해보고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험해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무엇이든 실천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가려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더글라스 그라함의 산음식, 죽은 음식 웅기니, 김진영, 강신원 펴낸 곳은 사이몬 북스입니다. 과하거나 넘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 히포크라테스 고기는 입에도 안 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밀가루 음식엔 손도 안 대고 자연에서 나온 것들로 밥상을 차리는데 피부가 왜 이럴까요? 채식주의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전 샐러드를 좋아해요. 녹색 채소를 많이 먹죠. 그러나 채식을 하면서 자신의 식단에 60% 이상의 지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채식주의자들이 고기에서 나오지 않은 지방이라면 섭취해도 괜찮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아침 식사로 과일과 오일 스무디를 먹고 점심 식사로는 아보카도를 넣은 샐러드에 올리브오일을 듬뿍 뿌려 견과류와 함께 먹고 간식으로는 땅콩버터와 과일 조각들을 저녁 식사로는 채소와 아보카도에 오일 드레싱을 뿌리고 아마시 크래커에 씨앗으로 만든 치즈를 발라먹는다. 이러한 식단은 지방 칼로리 비율을 75%까지 쉽게 높일 수 있다. 유기농 마트에서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 파는 샐러드에 얼마나 많은 견과류와 식물성 오일이 숨어 있는지 당신은 모르고 있다. 당신이 채식을 주로 한다는 이유로 과일을 피하게 되면 칼로리와 포만감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때 당신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식물성 지방이다. 아마시 해바라기 씨 참깨씨 햄프씨드 등 여러가지 씨앗으로 만든 건조 크래커가 한 끼 식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크래커 속의 칼로리는 대부분 지방에서 나오는데 약 50에서 70%에 달한다. 채식을 한다고 해서 견과류나 씨앗류를 먹는 것을 나는 권장하지 않는다. 아보카도 올리브 코코넛 같은 고지방 과일류를 섭취하는 것 역시 권장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지방 함유량이 지나치게 많다. 일반적인 과일은 지방이 보통 총 칼로리의 10% 미만이지만 견과류 씨앗류 아보카도는 모두 칼로리 대비 75% 이상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음식들은 조금만 먹어도 혈중 지방을 높인다. 채식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음식을 무비판적으로 즐겨 먹는 경향이 있다.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타이밍에 관계없이 과일이나 단 것을 함께 먹을 때마다 혈당이 상승한다. 지방은 호르몬 생산에 필수적이기도 하며 인체의 세포들이 영양소를 흡수하고 폐기물을 배출하고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주요 단열제이기도 하다. 음식에 들어 있는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유일한 공급원이다. 그러나 모든 성분이 그렇듯이 과도한 지방 섭취가 문제를 일으킨다. 무엇보다 지방이 포만감을 주는 이유는 소화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당분은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다. 과일을 빈속에 단독으로 먹으면 위 안에서 몇 분만 머물렀다가 소장으로 이동하여 빠르게 흡수된다. 과일은 살아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소화효소가 살아있다. 따라서 인간의 장기에서 힘들게 효소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당신이 아무리 과일을 많이 먹어도 30분만 지나면 대부분 소화된다. 그러나 지방은 엄청나게 길고 험난한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종종 12시간에서 24시간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이 가득한 음식으로 매일 식단을 꾸린다면 당신 몸의 혈류는 항상 과도한 양의 지방을 함유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당신이 설사 아침에 단식을 하고 점심에 과일식을 한다고 해도 저녁마다 지방이 가득한 식사를 한다면 과일의 천연 당분이 그 전날 먹은 지방과 혈류에서 섞일 가능성이 있다.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과일을 먹을 때마다 소화불량 더부룩함 공복감 그리고 혈당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바로 과도한 견과류 때문이다. 견과류나 치즈 등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그 좋은 과일식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가능하면 견과류를 최소화하거나 더 가능하면 피해도 좋다.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는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을 펴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장본인 이다. 이 책은 무려 10여 년 동안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킨 명저다. 에셀스틴 박사는 1985년부터 세계 최고의 심장센터인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관상 동맥 진환 말기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채식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끝까지 참여한 환자 모두를 죽음에서 건져냈다. 실험이 끝난 이후로도 이들에게서는 단 한 건의 관상 동맥 진환도 발생하지 않았다. 12년은 이 분야 최상기 실험으로 의학 역사에 기록되었다. 에셀스틴 박사는 햄버거 광으로 유명한 클린턴 전 대통령을 설득해 채식을 실시하게 하여 15kg의 체중을 감량 시켰다. 또한 여러 번의 심장 스탠트 시술과 바이패스 시술을 받은 그를 심장 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시켜 뉴욕 타임즈에 대대적인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생선과 가금류가 일반 육류보다 건강에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살코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은 유제품과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식주의 피자는 고기는 없지만 치즈가 두 배 많이 들어 있어 지방이 넘쳐난다. 비건들은 해산물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살코기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제품 꿀 달걀 등의 동물성 식품도 일절 섭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건들이 먹는 마가리는 버터와 동일하게 지방 칼로리 백분율 100%를 가지고 있다. 특히 마가리는 일종의 트랜스 지방으로 분자 구조가 플라스틱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몸에 치명적으로 나쁘다. 또 견과류 씨앗류 아보카도 올리브 등을 통해 비건 버전의 지방 가득한 음식을 먹는다. 뚱뚱한 채식주의자들이 넘쳐나는 이유다. 오히려 비건의 지방 섭취량이 일반식을 하는 사람들보다 높을 때도 종종 있다. 2003년 미심장협회를 통해 그 결과가 공개된 터프치 대학교의 논문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1년 동안 고단백 저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3가지와 자연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단 1가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슐린 수치를 27%까지 낮췄던 유일한 식단은 채식 식단이었다. 고단백 식단은 거의 대부분 고지방을 수반하므로 고지방 식단과 고단백 식단을 일부러 구분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고단백 식단을 위해 지방을 제거한 닭가슴살을 먹는다고 해도 당신이 닭가슴살 분말을 먹지 않는 한 결코 지방을 피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날 것이든 불로 요리한 것이든 당신이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 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당뇨가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혈관과 세포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기름. 바로 지방이 범인이라는 말이다. 당뇨의 원인은 과일이 아니라 지방이다. 나는 지난 30년 넘게 많은 당뇨 환자들을 연구해왔다. 물론 환자의 병력에 따라 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사용하지만 예외 없이 과일과 채식 위주의 저지방 자연식물식 식단을 통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고객 대부분은 몇 주 내에 인슐린을 비롯한 각종 약물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관 벽에 지방막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지방이 혈액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루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 프라이팬에 묻은 기름은 합성세제가 아니면 좀처럼 제거하기 힘든 이유와 같다고 생각하면 쉽다. 우리가 먹는 당분이 세포의 연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소화 과정을 거쳐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들어간 다음 세포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불과 몇 분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혈관 벽을 둘러싼 지방막 때문에 당분이 혈류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당연히 우리 몸은 당분을 빼내서 혈류로 집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다. 이 과정에서 몸은 매우 피로해지고 힘들게 꺼내온 당분은 지방이 많은 혈액 속에 축적되어 혈당을 높이게 된다. 즉, 당분이 소화기관에서 나와서 혈액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지방으로 인해 혈액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혈당이 증가하는 것이다. 미질병통제센터는 2050년까지 당뇨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뇨병은 저탄소화물 고지방 식단이 초래하는 건강 파괴의 초기 증상에 불과하다. 1960년대에 저지방 식단을 실천한 만성 당뇨 환자들의 80%가 4주 이내에 약물 복용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1998년 듀크대 의학센터에서는 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지방을 낮춤으로써 제2형 당뇨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이 당뇨병 발병의 원인이 된 반면 과일의 당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식단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대부분의 최상 기능이 정상화되고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신선한 과일에 함유된 당분은 결코 해롭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둔다. 과일은 당뇨의 원인이 절대 아니다. 우리 몸에 과다한 지방이 쌓여 있지 않는 한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을 섭취해도 당분은 혈관을 쉽게 빠져나온다. 식이섬유가 그대로 유지된 생과일을 통째로 섭취하면 당분이 빠르게 혈류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빠른 속도로 혈관을 빠져나오므로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결과를 토대로 미 당뇨협회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는 정제된 과당을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뇨 환자들이 과일이나 채소 등의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과당을 피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둔다. 암은 몸의 산성화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일의 당분, 특히 과일의 산 성분이 신체를 산성화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소화작용에 대해 중학생 정도의 상식만 있다면 이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식품이 체내에서 알칼리 반응 또는 산성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결정하는 키포인트는 바로 그 식품의 미네랄 함량이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포함한 대부분의 육류와 거의 모든 견과류들은 뱃속에 들어가면 산성화된다. 반면에 비록 신맛이 난다고 해도 대부분의 과일과 녹색 채소는 알칼리성 미네랄을 듬뿍 합류하고 있기에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화 시켜주는 일등공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과일과 채소를 듬뿍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는 말이군요.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조리된 단백질, 가열된 기름, 튀긴 음식과 같은 산성음식을 함께 먹는다면 소용없다. 암세포는 산소 함량이 매우 낮은 환경에서 번식하기를 좋아한다.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혈액과 조직의 산소 함량이 감소한다. 당연히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형성된다. 그러나 과일이나 채소와 같이 수분을 많이 함유한 산음식으로 식이요법을 하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된다. 당연히 암세포는 살아갈 집을 잃어버린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 골다공증은 10% 이상의 고농도 단백질을 섭취할 때 발생한다. 음식이나 영양제로 칼슘을 추가로 섭취한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당신이 고기, 생선, 계란, 우유와 같은 과잉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단백질이 소화되고 배설되는 과정에서 뼈에 있는 칼슘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신의 뼈는 더욱 약해진다. 나는 지금 칼슘 부족이 골다공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 과잉 단백은 변비와 같은 증상들과 독혈증을 유발하는 소화장애 그리고 암과 같은 모든 종류의 질병과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 식품은 우리 몸에서 높은 산성을 형성한다. 그것은 콩류와 같은 고단백 식물성 식품도 마찬가지다. 단백질 식품은 일반적으로 산성 미네랄인 염소와 인 그리고 유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항상 약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과다 섭취에 의해 발생되는 산성을 억제할 필요성을 느낀다. 불행하게도 이 과정에서 혈류에 있는 소중한 알칼리성 미네랄인 칼슘이 빠져나간다. 뼈와 치아에 있는 칼슘이 혈류로 빠져나감으로써 골다공증과 충치가 유발되는 것이다. 육류와 유제품 소비가 많은 미국, 영국,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골다공증 환자 순위 1위를 다투고 있는 이유다. 저탄수화물 식단의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곡물과 과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그 대신 치명적으로 높은 비율의 지방과 단백질에서 연료를 공급받으려고 한다. 지방이나 단백질에 의존하여 세포에 연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필수 에너지를 소비하고 유독성 폐기물을 생산하게 된다. 저탄수화물 식단의 추종자들은 체중 감량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친다.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에킨스 박사는 72세의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는데 그의 몸무게가 120kg에 육박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로부터 칼로리를 공급받는다. 지난 30년간 아마추어와 프로선수를 코칭하고 비만과 질병으로 고통받아온 사람들을 상담한 결과 나는 80대 10대 10 즉 8.11 식단이 최적의 조합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최소 80%의 칼로리를 탄수화물 특히 단맛이 나는 과일을 통째 먹어서 섭취해야 하며 최소 10%는 단백질 10%는 지방에서 얻어야 한다. 즉, 하루에 2,000 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은 탄수화물에서 1,600 칼로리 단백질에서 200 칼로리 지방에서 200 칼로리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매일매일 이 비율로 식사를 할 수는 없다. 아마도 어떤 날에는 지방을 조금 더 많이 섭취하고 어떤 날에는 덜 섭취할 것이다. 목표는 1년 이상 80대 10대 10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다. 일단 목표를 달성하면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운동선수와 보디빌더도 단백질 10%만으로 충분하다. 80대 10대 10 식단을 따르는 보디빌더들은 진짜 탄수화물로부터 충분한 칼로리를 공급받으면 단백질 요구량이 급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증가하고 근육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캐나다에서 수년간 보디빌더로 활동해 온 리사 오버는 이 식단으로 전환한 후에 주변의 트레이너 중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속도로 급성장하면서 커리어 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채소와 과일에도 지방이 무려 3에서 5%나 들어 있다. 이는 인간에게 필요한 칼로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다. 80대 10대 10 식단은 어떤 식품에서 분리추출된 액체지방 즉 공장을 거쳐 상품화된 오일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음식을 가공하지 않고 통째로 먹을 것을 권장한다. 특히 마가린이나 버터와 같은 고체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은 좋지 않다. 당신은 아마도 마트에서 2% 저지방 우유를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미묘한 속임수다. 여기서 2%라는 것은 전체 무게에 포함된 지방을 의미한다. 이것을 칼로리 100분율로 따지면 무려 35%가 된다. 식품회사가 홍보하는 어느 한 성분만으로 당신은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 한 성분만을 빼내서 농축하는 행위는 자연과 진화의 차원에서 보면 헛일이다. 올리브유를 매일 마시면 갱년기 증상에 좋다고 하고 아마시 기름을 먹으면 피부 미용에 좋다는 광고가 신문과 방송에 도배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모든 기름은 본질적으로 정제와 가공 및 화학적 첨가 과정을 겪는다. 코코넛 오일이나 아마시유, 아몬드유 등 순수한 오일로 광고되는 어떤 종류의 오일도 인간의 소화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은 가짜 음식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연의 상태에서 섬유질과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마저 완벽하게 제거된 지방 100%이기 때문이다. 식품에서 식이섬유를 버리고 기름을 추출하면 초기 단계의 부패가 시작된다. 기름은 건강식품이 아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섭식장애, 극심한 허기, 무기력감, 체력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이란 가공되고 열처리된 국수, 라면, 빵 등의 가짜 탄수화물이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처럼 자연에서 가져온 진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백조계의 세포들이 섭취한 음식을 연료로 이용하려면 먼저 그것들을 단순당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섭취한 음식물을 단순당으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연료가 탄수화물이다. 적절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저장해둔 지방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캐톤이라고 알려진 부산물을 생산한다. 캐톤은 현류를 따라 순환하며 알코올과 유사하게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캐톤이 너무 많으면 술을 마신 상태와 비슷해진다.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지 않으면 캐톤이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는 결과가 생긴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기만 하면 몸속에 켜켜이 쌓인 지방도 완전히 분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소할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유일하게 남는 방법은 캐톤과 같은 유독한 부산물을 생산하는 경로를 이용하여 지방을 태우는 것이다. 신장은 캐톤과 같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칼륨과 칼슘 같은 미네랄을 사용한다. 이처럼 혈액에서 미네랄 수치가 아주 낮아지면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다. 인간은 실제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살아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은 원초적으로 과일을 주식으로 섭취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과일에는 토마토, 오이, 피망과 같은 채소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적당하게 익으면 과일은 자신의 탄수화물 성분을 인간이 더 이상 힘들게 소화할 필요가 없는 포도당과 과당, 단순당으로 변화시킨다. 과일 안에 듬뿍 들어있는 소화요소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꾸고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변환시킨다. 과일을 먹을 때는 소화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미국 올림픽팀의 영양 책임자들은 과일을 마법의 음식으로 불렀다. 정부, 민간기업, 국립심장재단, 미국암협회 등 모든 주요 단체들은 우리가 과일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자연이 아니면 무만의 질병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 히포크라테스 데바의 한줄평 가공하면 할수록, 추출하면 할수록 자연에서 멀어진다. 우리의 몸이 조화로워지는 방법은 알기 쉽고 부편타당한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